도러오 졌어, 엄마! 괜찮아. 도러워, 도러워. 자, 또. 도땡지? 도땡지? 오,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나 또 도러워 졌어. 껍질 사용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. 그 귀퉁이로 하면 잘 깨져. 괜찮아, 괜찮아. 또 했다. 됐어, 됐어. 야, 귀퉁이, 귀퉁이를. 어, 그렇지. 그렇게 하면 잘 깨져. 나 거기를 하면 가운데로 손톱으로 딱 한 번 때려주고. 손톱으로 좀 밀어주고 하면 잘 돼. 구멍이 뚫렸어, 아예. 어, 해봐. 아, 깨졌어. 오케이. 좀 더 기다려봐, 다 떨어지라고. 이야! 됐어요? 오케이. 오케이. 엄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응? 젓가락으로 하면 잘 섞여. 와, 좋아. 그러고 몇 년 할 거예요?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. 아니야. 자, 여기 하고 이거 좀 부어줘. 같이 섞어 살 거야. 대저갈. 오케이. 아이고. 대저갈. 젓가락으로 좀 밀어가지고 좀 넣어줘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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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잘하고 있어요? 아니. 못 하고 있어. 아니야. 야. 네. 자, 숟가락. 됐어? 끓였어. 네. 엄마 타도. 엄마. 더 잘 휘휘 저어봐. 엄마, 엄마 이렇게 하니? 엄마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. 엄마,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해? 그, 엄마도 잘 못 하는데, 다가? 응.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말아주면 좀 생기더라고. 아하하. 열심이 돌려보세요. 이야. 더 잘 섞이게.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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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야. 다 보줬어? 아니. 이상은, 이상해. 그러니까 절반만 했어야 되는데. 잠깐만. 아니야. 절반만 할 거야. 자 이거 봐봐 엄마가 말해줘야지 야 엄마도 잘 못해 잠깐만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이거 살살살 놓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겼어 엄마가 땅바닥에서 뿌리를 줘서 넣고 있어 뿌리야 아니라 부추야 부추 아니야 뿌리야 건강한 부추야 건강한 부추야 자 텃밭에서 방금 수확한 부추 이렇게 내가 할거야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아야 돼 이렇게 뒤집게를 안 가져와서 아이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아이고 엄마도 힘들어 칼이 잘 들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엄마 잡아줄게 살짝 잡고 해야돼 살짝 잡고 해야돼 와 앗 뜨거 비켜 비켜 좀 잡고 하면은 더 나아 앗 뜨거 우와 진짜 했네 잠깐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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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